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체공학적 의자 설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자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인체 치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인체 치수는 이제 크게 구조적 인체 치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기능적 인체 치수가 있습니다 기능적 인체 치수라는 것은 움직임에 따른 인체 치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구조적 인체 치수는 고정된 자세 즉 서거나 안거나 이렇게 설 때 치수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구조적 인체 치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보면 수직 파악 한계라는 게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직 파악 한계는 뭐에 해당된다 구조적 인체 치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을 나타내니까 여기에 보니까 1번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부터 썼을 때 우리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손바닥까지 여기까지 높이를 우리가 수직 파악 한계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우리가 서 있을 때 신장이라든가 아니면 선 눈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구조적 인체 치수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 있을 때 고정된 자세겠지 그죠 이때도 우리가 구조적 인체 치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12번째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되태여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되태여유는 어디에 구조적 인체 치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14번째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걸 5급 높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5급 높이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겠습니까? 의자를 설계할 적에 의자의 높이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무릎 뒤 길이가 있죠 무릎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무릎 뒤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이걸 나타낸 거다 그죠? 그래서 15번인데 이걸 무릎 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무릎 뒤 길이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겠습니까? 이거는 의자에서 의자의 깊이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각각의 인체 치수와 관련되어 있는 의자 설계에서 어느 부위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구조적 인체 치수에 엉덩이 넓이가 있다 그죠? 엉덩이 넓이 같은 경우에는 16번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 엉덩이 넓이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서 뭐하고 관련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의자의 넓이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이런 어떤 인체 치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의자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 가면 여기에서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의자가 있으면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의자의 깊이라는 거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죠? 등받이까지 이 부분을 의자의 깊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의자의 넓이가 있다고 그죠? 넓이 아시죠? 우리가 의자의 넓이 넓이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의자의 높이가 있죠?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의자의 높이 이게 우리가 인간공학에서는 설계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어느 부위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40대 남녀의 데이터이다 그죠? 그래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크겠습니까? 여성이 크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덩치 자체가 남성이 크기 때문에 신체 지수 자체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는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고 아예 또 나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오급 높이가 있죠? 오급 높이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이거는 의자의 높이하고 관련되어 있었죠? 높이 높이하고 관련되어 있었고 그리고 무릎 뒤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의자의 깊이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의자의 높이라든가 의자의 깊이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설계하는 내용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설명드리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 번에 있는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정규분포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보고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자의 깊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의 깊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의자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겠죠? 등받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의자가 이렇게 돼 있고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의자의 깊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나타내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앉아 설 때 이 깊이 이게 이제 의자의 깊이를 나타내는데 의자의 깊이를 설계를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은 사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에다가 조그마한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있죠? 그 애들을 이제 앉혀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자에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애들은 아직 신체가 작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에 앉히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몸통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허벅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겠죠? 발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냐 하면 애들은 아직 신체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여기 종아리 부분에 여기 돼 있겠지 그죠? 다리가 이렇게 붕 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인체적으로 봤을 적에 이 무릎 뒤 이 뒤쪽에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요즘 보면 이제 뭐 핸드폰 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 오랫동안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죠? 그럼 난종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여기에 허벅지 쥐가 나고 그렇잖아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이 뒤쪽이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눌리게 되면 쥐도 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리가 붕 떠 있잖아 그죠? 그럼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자의 깊이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가 뜨지 않도록 누굴 기준으로?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나머지 큰 사람들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다 앉을 수 있겠지? 이해되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자의 깊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작은 사람 작은 사람이면 누구겠습니까? 여성이겠지? 여성 알겠죠?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성들 중에서도 이거는 여성의 5% 즉 작은 값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우리가 정규분포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여성들의 평균이 있겠죠? 여성들의 평균 뮤라고 나타내면 여성들의 평균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5% 타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갑니다 그러면 5% 이 전체를 100%라고 보면 5% 지점은 여기 있겠지 이게 5% 지점입니다 아니죠? 5% 지점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나머지, 나머지 몇 퍼센트입니까? 95%가 되겠지 그죠? 이 사람들은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지점의 치수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이, 여성들의 평균이 얼마냐 하면 우리가 무릎뒤 길이가 44.4잖아 그죠? 이게 44.4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표준편차, 허터짐의 정도가 2.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이 값이라는 것은 평균에서부터 아래쪽에 있는 거죠 아래쪽에 아래쪽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평균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이 아래편이 5%가 되는 지점은 이거는 정규분포에서 보면 1.645 지점입니다 그러면 1.645에다가 표준편차를 곱하기 해줍니다 표준편차, 알죠? 표준편차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평균이 44.4니까 마이너스 1.645가 될 것이고 곱하기 표준편차라고 했잖아 그죠? 표준편차 2.1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40점 대략적으로 95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의자의 깊이 같은 경우에는 의자의 깊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40.95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이게 이제 의자의 깊이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5급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의자의 높이라 그랬죠? 이거는 의자의 높이하고 관련되어 있다 높이 그러면 의자의 높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의자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등받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의자의 높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바닥까지 이게 의자의 높이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의자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앉아있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조절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조절식으로 아니죠? 키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높이는 이거는 뭘로 한다? 조절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절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작은 사람 기준으로 하면 여성의 5%에서 또 조절식이니까 그죠? 큰 사람 남성의 남성의 95% 지점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규분포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평균이 있겠죠? 그리고 여성의 5% 같으면 이 지점이 되겠지 그죠? 여성의 5% 그러면 나머지 위로 큰 사람들 95%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5%가 될 것이고 또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쪽 편에서부터 큰 사람 즉 남성의 95% 95% 지점은 여기가 되겠죠? 이쪽에서 쭉 오면 95%가 여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작은 사람들은 다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요게는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요거는 여성의 5% 여성 여성의 평균에서 여성 평균에서 마이너스 요게 5%라고 했잖아 그죠? 나머지 이게 95%가 되는 거고 요 지점은 이쪽이 95%니까 요쪽이 5%가 되겠죠? 그러면 5%가 되는 지점은 정규분포에서 1.645 지점이라고 했고 그리고 곱하기 우리가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 지점은 큰 쪽이잖아 그죠? 큰 쪽 큰 쪽이니까 인체가 큰 남성이 되겠죠? 남성 평균에다가 남성 평균 요거는 평균에서 플러스 쪽이잖아 그죠?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그러면 5% 좌우대칭이니까 요거는 1.645 지점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지점이라는 거는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여성의 평균이 얼마냐면 38이죠? 그러면 38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1.645 지점이고 5%니까 곱하기 표준 편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7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요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35점 35점 어 203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 윗부분은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남성 평균은 5급 높이가 얼마냐면 41.3이죠? 그러면 41.3에다가 평균보다 크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1.645 지점이 될 거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남성의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1.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44점 얼마냐면 425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의자의 높이는 요 치수에서부터 요 치수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요렇게 설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인간과학기사 실기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